윤석열 대통령이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입법과 법령 정비 과정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제2회 국무회의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 법령 구축 방안과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들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관한 국가적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이며 지방체제의 핵심은 지역 스스로가 성장 동력을 잡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지원단을 구성해 과제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고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에서 지방시대를 이끌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안,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지방시대의 실현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시한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고 중앙은 지방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지자체를 자주 찾아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박예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